여기 연습실 같아요. 맞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마린막 커버 채널을 운영 중인 마린튜음이라고 합니다. 야 근데 이게 악기가 저는 다루지는 못하지만 저도 처음 본 악기거든요? 오 소리가 청량해요. 2년 전인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. 마린바라는 악기는 타악기 중에 한 가지 악기인데 나무 재질로 된 건반으로 된 악기입니다. 억구슬 굴러가듯이 좀 통통키는 그런 소리를 가진 악기입니다. 나무의 그 울림 소리를... 오 마린바 좋다. 청량하네요. 가악기나 마린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생소하니까. 소리가 너무 좋대. 손이잖아. 우선 멜로디를 녹음한 다음 반주를 녹음하고 그거를 합쳐서 먼저 음원을 만든 다음 그거에 맞춰서 싱크를 맞춰서 영상을 찍고 그거를 또 합쳐서 편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잘 될 때는 한두 번만에 금방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는 수십 번을 할 때도 있습니다. 와 대단하시다. 제가 저도 다... allenуш 두 분이에요? 아나 Claude오 현실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집자를 쓰고 싶긴 한데 지금 뭐 여의치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마림바나 이런 타악기 연주를 마린툰 이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